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전부입니다 오늘은 왜 카메라를 켰냐면 오랜만에 동구한테 프랭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동구한테 계속 아무意 없이 뽀뽀를 한다면 동구의 반응이 어떤지 프랭크를 해달라는 여정이 되게 많았어요 오늘 드디어 I can stop kissing 프랭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동구는 지금 일하러 나갔고 저는 지금 집에 있는데요 동구가 퇴근하는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때부터 잘 때까지 계속 동구 옆에서 동구를 귀찮게 아무 이유 없이 뽀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동구의 반응은 어떤지 같이 한번 보러 가실까요? 뽀뽀뽀뽀 날렐렐렐라 내 남성까지 넌 오라사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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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식 게임에? 아 왜 그래? 아 운전이나 해 신경 쓰지 말고 좀 신호 있잖아 아 좋은 걸 어떡해 피서가 나가는 걸 어떡해 내 입이 내 입이 저절로 나가는 걸 내가 어떡해 평소에도 저절로 나오던가 이럴 때만 그래 카메라 또 왜 켰어? 오늘따라 사랑스러운 거 이거 왜 켰냐고 브이로그 우리 영상 찍어놓은 거 없잖아 뭐 어두운데? 브이로그 불 켜고 어두운데 굳이 왜 브이로그를 찍겠다고 그래? 빛 번지는 것 봐 내가 브이로그를 뭘 알아? 너 지금 영상을 한다고 나도 꽤 알아! 이제 많이 찍었는데 왜 아직도 몰라 편집 더 제대로 못 rever 안녕하세요 너가 유튜브를 알아? 좀 알아 이제 왜 이렇게 이쁘지? 상을 좋아해야겠습니다 너무 이뻐하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오늘 왜 이래? 오늘 왜 그래요? 정석이 그러잖아요 자꾸 사람도 오해하기를 그렇게 막을거야 좀 피하지죠 그냥 순순히 운명을 받아들인게 나을텐데요 많이 까붓이네 아이고 TV 쓰세요? 내가 갈 때마다 고개를 그렇게 왜 왜 왜 그래? 네 아 좋은 그게 좋은데 내가 듣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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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gest 아 오늘 았나 본중 дор 잠시 . convozco 허팝 맨에서 해줄게 맨날 해줄게 꺼져 오이 뭐 빨리 일로 오세요 영화가야죠 우리 영화 보면서 자기가 있잖아요 배고프다 치킨 먹고 싶어 고천치킨 스크러다 고천치킨 내야 팔자야 네 네 자막이 영화자막인거 같은데요 나 머리 마를 때까지 여기 스크러우면 돼 아 아 왜 그래 남편이 이쁜데? 진짜 안되겠다 뭐하는건데 이번에? 이번에? 내가 하고싶으면 하는거야 가슴체욕이야 뽀뽀 많이 했을때 남자친구의 반응이 이런거야? 어떤 반응을 한거네?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할까요? 너는 그냥 스윗남? 스윗보이? 아뇨 안에? 맛있다 이렇게? 너무 티가나 뭐 소스 루팅 엌 엌 엌 엌 엌 엌 엌 ㅎ ㅎ ㅋ ㅎ ㅎ ㅎ ㅎ ㅎ 미안해. 미안해 ㅎ ㅎ 오 뽀뽀 안해 자 뽀뽀뽀 poco 없어 이제 아니 니가 왜 하다봐 목덜미하니까 놀래서 그런거잖아 뽀뽀가 좀 안 아파해